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최종 시갑 국회의원 홍성국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민간금융회사를 경영했고, 미래의 경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대전안 선대위에서는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바뀐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삶이 얼마나 어려우신지요. 늘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오늘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을 시작한 지 꼭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활력 넘치던 대한민국은 냉엄한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5년 1% 하락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이래 매 정부마다 1%포인트씩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5번 바뀌는 동안 우리 경제 성장률은 무려 5%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전 세계가 역사적인 대전환 속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로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자리는 기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반만 년 만에 처음으로 줄고 있고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나의 위기도 극복하기 벅찬데 역사적인 여러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전환은 낯선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 위기 극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극복에 모든 역량과 재원을 쏟아붓겠습니다. 현재 영세 자영업자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35조 원의 추경 편성을 준비 중입니다. 야당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언젠가 물러갈 코로나 이후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 즉 장기 국가 비전입니다. 목표 없이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불확실한 대전환의 시대에는 더욱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장기 국가 비전으로 세계 5강을 제시합니다. 미국, 독일은 멀리 있지만 영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제 추격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길어도 10년 내에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를 감안한 국민소득은 이미 앞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 5강 국가의 기준은 경제력과 국방력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문화 수준도 세계적이어야 합니다. 늘 혁신하는 국가, 인류 공동사회에 헌신하는 국가, 한마디로 국민 모두가 사람다운 삶을 누리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세계 5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공정성장입니다. 공정성장이란 복지와 삶의 수준을 높이는 과정에서 내수 경기까지 부양하는 성장 전략입니다. 양극화가 개선되고 자원배분과 경쟁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면 당연히 성장 잠재력도 높아집니다.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사회복지 수준은 여전히 기존의 선진국들과 격차가 큽니다. 돌봄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복지 향상은 물론 일자리와 소비를 함께 늘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환성장입니다. 대전환에 맞춰 산업과 사회구조를 완전히 변화시켜 성장하는 전략입니다. 과학기술, 산업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를 과감하게 바꿔 성장 엔진을 재가동해야 합니다. 경제와 사회의 불규정이 심해진 지금 한국은 공정성장과 전환성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정성장과 전환성장을 기반으로 세계 5강으로 가는 4가지 대전환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4대 대전환은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대전환입니다. 먼저 과학기술대전환입니다. 과학기술은 이제 국력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도약시켜 미국, 중국, EU,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미래차와 같은 미래기술 최강국이 되기 위해 10대 기술을 선정하고 정권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개발이 가능한 토대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의 대전환입니다. 지금 산업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산업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산업 대전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생존의 문제가 된 디지털 전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인재 100만 명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들은 고구려의 기병처럼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는 천병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약 135조 원을 디지털 전환에 투자해 200만 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산업 대전환의 두 번째 과제는 에너지 대전환입니다. 바람과 햇볕이 흐르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에너지 고속도로는 우리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대전환 없이는 수출도 어려워집니다. 정의로운 전환에 동참이 어려운 기업에는 에너지 전환 비용과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산업 대전환의 세 번째 과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주역인 제조업을 다시 성장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제조업이 5만 달러 성장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는 주력산업의 제조 혁신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보셨듯이 보호주의 강화 추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의 공급망 자립화로 산업주권을 지켜내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1등 기업이 아니면 생존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제조기업이 글로벌 탑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더 과감하게 지원하고 규제도 합리화하겠습니다. 산업 대전환의 네 번째 과제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입니다.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며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바치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은 산업 대전환을 넘어 공정사회로 가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또한 벤처기업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 ESG 전환을 돕는 비용과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공정한 거래관계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대기업의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가업 승계와 같이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산업 대전환의 다섯 번째 과제는 서비스업의 성장 산업화입니다. 국민 소득 5만 달러 돌파를 위해서는 국민 경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과감한 육성이 필요합니다. 지식 서비스업 중심의 문화 선도 국가를 목표로 서비스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동시에 세계 1류 컨텐츠 개발에도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에너지, 제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각 분야의 혁신과 대전환이 이루어지면 수출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수출 지원 체제를 정비하고 재구축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수출을 주력 수출 상품화하기 위한 획기적 지원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성장신화는 교육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향후 성장 전략도 사람의 중심을 두고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학을 미래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학이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교육의 공공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평생영량사회에 맞게 다양한 직업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중심의 개방형 교육체계를 과감히 도입하는 교육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토는 극심한 수도권 집중화로 동맥 경화에 걸려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삶의 질 하락은 물론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국토대전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5극, 3특, 초광역, 다극 체제로 나누어 메가시티를 실질적으로 출범시키겠습니다. 직업, 문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동수단을 고속철도로 전환해서 입체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GTX 노선을 추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대전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세계는 대전환을 얼마나 빠르고 과감하게 하는지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승부는 길어도 5년 안에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대전환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두 가지 중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먼저 세계 5강 전략을 추진하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습니다. 행정부는 현재 상황만 관리하는 관료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정보로 거듭나야 합니다. 두 번째 계획은 금융 분야입니다. 금융시장 선진화는 세계 5강으로 가는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그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불공정 거래에 있습니다. 주가 조작 시 징벌과 배상을 강화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해서 연기금, 보험 등 글로벌 장기 투자가를 유치하겠습니다. 경제와 금융에 대한 조기 교육 활성화로 건전한 투자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급락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쪼개기 상장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업 분할 시 소액 투자가의 피해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기금이나 민간기금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 지수 5천 포인트 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담대한 계획의 성공 열쇠는 결국 투자에 달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100년 대결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과감한 대투자를 시행하겠습니다. 정부가 마중물 투자를 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켜 세계 5강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대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산업별로 글로벌 최저 규제 국가를 지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미래를 만드는 대투자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경제의 기적을 이뤄낸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236개 국가에 수출하는 개방 경제 국가입니다. 글로벌 최고 기업도 다수 있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세계 5강으로 도약할지 아니면 주저앉을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계 5강 갈 수 있습니다.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더 좋은 성장 이뤄내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성장 앞으로 민생 제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